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때 나오냐 안 나오냐 경석 참여하냐 이런 얘기 하시죠? 한동훈이 당대표된다니까요. 아니 왜 내 말을 왜 귓구멍에다가 전봇대 박았습니까? 믿지를 않지? 자 국민 여론 중에서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고 목소리가 많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부정합니까? 부정 자체를 안 하잖아요. 원래는 즉각적으로 뭔가 대체하면서 그런 사람이 전당대회에 출마해라 나와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안 내요. 그럼 나온다는 거거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죠. 그럼 전당대회에 나와요. 나오는데 전당대회의 룰 있죠. 룰이 어떻게 되냐 할 때 당원 50대 구민 여론 50으로 할지 아니면 당원 90대 구민 여론 10으로 할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룰이. 근데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인싸뉴스 쇼츠에다가 90대 10으로 봤어요. 90대 10. 당원 90에 국민 여론 10. 90대 10. 그리고요. 저쪽 당에서는 이재명을 막 추대하고 그러잖아. 이쪽도 한동훈이 추대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권리적 떨리는 게 누구 있어요. 유승민은 뭐 저거 볼 필요 없고. 전당대회가 우리들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의 어떤 대중적인 간신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원 100%는 못해. 그러니까 국민 참여 한 10% 정도 넣어줘야 어차피 당원 90% 이상은 어떻게 한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한동훈을 찍기 때문에 국민 여론으로 해서 하는 거는 반영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국민적인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원 100%는 안 할 거라고. 그쵸. 그 차일필 밀리면서 저쪽은 이재명은 연임을 추대할 거고 이쪽은 한동훈을 추대하는 거죠. 자 오늘.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한동훈이가 양주... 양? 어디죠 그거? 어느 도서관이죠? 야 어디냐 여기. 나 아까 저기 부산에서 차 타고 왔지만은. 양재. 양재. 양재도서관에서 나타났죠. 잘 보세요. 전당대회가 한 이제 두 달 세 달 정도 남았다 치면은. 우리가 총선 있죠.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됐죠. 끝나고 한동훈이가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보이는 데가 도서관입니다. 자 도서관은요. 가장 조용한 곳이죠. 아이러니하게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큰 침묵을 깨버리는 게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이재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내심 국민들이 자기를 추대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냥 그런 일은 없어. 내가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요. 한동훈이가 총선에서는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됐잖아. 그랬잖아. 그 총선보다 더 어려운 게 경선이야. 전당대회. 더 어렵습니다. 총선이야 이재명 저쪽에다가 들이 칼들 내고 저쪽만 욕하고 저쪽 비방하고 저렇게 몰아붙이면 되지만은. 경선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해야 하거든. 같은 편. 그게 더 어려워. 아마 총선에서 내가 총선 뛰어도 한 100석은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108석? 원래 그 정도 나와요. 한동훈 때문에 나온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한동훈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친윤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모든 당직을 다 가져가겠죠. 그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동훈이 당대표 된다니까. 그런데 도서관에서 지금 책을. 야 타워필리스 사는 사람이 도서관에 왜 가자. 타워필리스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름에 좀 서포트 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야. 당대표의 욕심이 있죠. 그 도서관에서 책 읽잖아. 이재명 저렇게 날뛰는데 도서관에 가자.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하겠다. 그런데 전 모르겠어요. 저는 한동훈의 그 딸내미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있죠. 저는 그거 허위로 봅니다. 아마도 다 잡혀들어갈 것 같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능은 100% 정시가 맞고요. 그리고 로우스쿨에서의 변호사 시험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사법시험 부활시키면 돼요. 그게 가장 공정합니다. 야 한동훈 따고 공부 잘한다 그러는데 봉사활동 2만 시간 이게 말이 되냐. 아파 찬스 엄마 찬스 없으면 수시 지원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 있는 사람들 자식들만 학력 대물물림 해주는 거잖아. 그거 막아야지. 나중에 더 크게 터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판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좀 더 열심히 나이 싸게 삽시다. 한동훈 당대표 되냐 당대표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당대표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